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공공기관 3곳 중 1곳 이상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공공기관의 절반은 5년간 고졸 채용 실적이 전무했습니다. 다만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 비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며 50%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 중 38.4%인 142곳은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.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단 1명 뽑은 곳도 58곳에 달했습니다.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장애인 채용인원이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곳은 총 163곳으로 전체의 44.1%를 차지했습니다. 장애인 채용인원이 5년간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65곳으로 17.6%에 그쳤습니다. 장애인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5년간 1,300명을 채용한 곳으로 집계됐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 다행연입니다. nie 감사합니다.